이리로 가구요 근데 왠지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 페이지를 아직 경험을 못해봐서 그러나 왜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잠깐만 어 그렇지 소울 먼저 챙기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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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공격할 필요 없어 처음에 공격할 필요 없어 곧 있으면 애드 나와 때려야 나오네? 나오네 나와 쥐들끼리 싸우게끔 유도해야돼 어후 와 저렇게 빠르게 부르고 리치 미쳤네 이거 이케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해 게임 천천히 해 여기서는 최대한 체력을 남깁니다 어 난리났다 지드 야 개난리나 개이득이다 개이득이야 완전 CB득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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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둘이 싸우는 것도 이득이라 생각했었는데 됐어 이대로만 살아남습니다 이대로만 이대로만 살아남습니다 이대로만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패턴이 뭐 6개인가 7개야 다 긁기 뭐 이런건데 그니까 아까 2페이지에 2페이지 되면 그런거 같아요 내가 같이 때리면서 빨리 감기 할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 솔직히 배짱 그건 안돼 내가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안죽네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안죽네 붉은 눈만 싸우라고 그니까 본체는 한 명인데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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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본체 맞는다 본체 맞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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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안돼 안돼 니가 밀리면 안돼 니가 밀려선 안돼 니가 걔를 죽여야돼 아 여기서 다구 칠까 내가 안되겠는데 이거 이거 뭔 패턴이냐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어어 아 젤 젤 때리면 안돼 젤 때리면 안돼 와우 한 바퀴 더 들어 안되겠다 안되겠어 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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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으시면은 다음에 로가리 시간에 부탁드리고 계속 버겨 계속 버겨 왔다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자마자 처음 왔네 쟤는 아 얘가 보스네 이거 오케이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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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상 스키 스킵 안되고요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스킵 안되네요 이거는 스킵 된다고요? 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스킵이 되네 자 이제 무조건 무조건 피해야돼 와 뭐야 이거 야 뭐 주인공이야? 저런 무기는 저거 어디서 오는거니 저거 와우 야 이거 안된다 이거 리치가 완전히 나하고 너무 달라 이거 완전 이거 이거 그냥 칼이랑 싸우는게 아니라 칼이 두배는 길다 봐야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 잠불잠불잠불잠불잠불 몰라 지금 하나 써 그냥 깨든 못깨든 어쩔수 없어 지금이다 아아 완벽하게 털렸다 아아 와아 이건 뭐야 에에에에 구르기 썼는데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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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기를 바꾸던지 해야겠다 이거 리치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이거 여기서는 좀 긴 무기를 바꾸던지 해야겠는데 저기 찢기모 와아 이거 뭐 저것도 안돼 미는것도 없어 와하하 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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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기자식 아 이 모션에서 때렸어야 됐네 야 게임해봐 게임해봐 아이고 아이고 지금이 유일하게 때릴수 있는 기회인거 같은데 아이오샤 아이오샤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어 여러분 어어 어 어 잠깐만 아우 아우구 야하 아하 아하 오케이 지금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이야 지금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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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마 안 안 안 돼 마 그렇지 안 개머지 형 얘기했지 해보면 깰 수 있다 아 심장 뛰네 이거 아 오랜만에 사람 죽여봤네 아 참리보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무슨 바람의 검심 마지막 편인줄 누가 먼저 때리나 와 진짜 이 피면은 이거보다 피 많았어도 한 대 맞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 엔진이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하 하 지금 얻은 소울로 왕한테 가면은 판란의 대검이라는 걸 바꿀 수 있다고요? 아 저 보스가 쓰던 기술을 쓸 수가 있어 아 엔진이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화염 화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? 어휴 갑자기 다들 어? 불타고 오르시네 와 근데 이 보스는 진짜 정말 나도 기대 안했다 내가 이렇게 싸울 거라고 나 진짜 하